진짜 개인 면담 거의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토대로 파트를 조금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픽스된 건 아니고? 픽스는 아니지만 갓픽스죠 갓픽스 전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신 있는 거를 또 하는 게 좋으니까 파트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난 진짜 없어 우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 섞여있다 보니까 키가 맞는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사비에서 진경 누나랑 수기 누나가 한 번씩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유유유유유유유유 그냥 김숙으로 불러요 그냥 김숙으로 유 돈 세 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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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아요 좋아 좋아 절대로 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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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네버 세 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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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좋다 그 톤이 좋다 더 예쁜 척해도 될 거 오히려 예쁜 척하니까 뭔가 더 잘 괜찮지 않아요? 아 거기까진 말고 거기까진 말고 거기까진 말고 거기까진 말고 거기까진 말고 야 누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살짝만 가면 공포로 가서 이게 조금 어 진짜 막 화를 못 참았어 방금 역시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쫄깃하게 쫄깃하게 좀 씹어서 불러보실 수 있어요 씹어요? 네 씹어요 그냥 뭘 씹을까요? 누가 지금 바로 발음을 이게 쉽게 쉽게 설명하면 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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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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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정확하게 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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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네버 세이 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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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안 들어 한 번만 딱 제발 딱 그냥 알겠다고 해 살렸다 이거 승헌이 꺼네 나 꺼네 근데 뭐 또 들어봐야죠 2절도 있어요 1, 2절 틀려요 오 네버 네버 그럼 제가 2점 부르고 언니가 1점 부르면 되겠네 아 그건 하는 거 봐봐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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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겸 한번 가자 이거 꼭 누나가 할 거라는 생각은 네 네 안 하시고서 파트를 받아서 신디님이 또 보셔야 되니까 제가 착각이 있어서 네 해볼까요? 여자 둘이니까 세상에 근데 공짜는 없잖아요 야 재밌네 재밌네 자기의 능력권